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능있는 가수 중 한 명인 선배 나훈아가 갑작스럽게 진혜성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 전화는 진혜성 뿐만 아니라 많은 감정을 남겼다.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어 선배 나훈아가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2024년에 은퇴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우리가 내 무대를 영구히 떠날 전에 마지막 노래를 함께 발표하길 원해. 항상 선배 나훈아를 존경하고 팬으로 삼은 진혜성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선배 나훈아와의 협업 기회에 기뻐하던 중 선배의 은퇴 결정에 대한 충격이 컸다.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왜 은퇴하려고 하죠? 진혜성은 당황스러워하며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훈아는 나이가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의 무대를 양보하고 싶다고 나누었다. 그러나 진혜성은 나훈아가 여전히 유명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기에 난해했다. 왜 그가 이렇게 갑자기 은퇴하려고 하는 것일까? 혜성아, 나는 연예계를 떠나 평온한 삶과 여행을 즐기고 싶어. 나훈아는 설명했다. 나는 너와 같은 너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나훈아는 진혜성이 믿을 수 없는 어떤 사실을 폭로했다. 나는 나의 모든 음악 보물 발표되지 않은 30여 곡을 너에게 남길 것이다. 그것은 내 무대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진혜성은 영예를 느끼지만 동시에 나훈아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인한 애도로 가득 찼다. 나훈아의 마지막 협업 파트너로 선택된 것에 영광을 느끼더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갑작스런 은퇴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즐거움과 함께 사라져가는 선배의 이별에 대한 감정은 그저 수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삶에 대한 교훈이었다. 나훈아와 진혜성 사이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처음처럼 흥미로움이 떨어졌다. 진혜성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진호를